자 갑니다 우리는 고 1 학생들은 고 1 2 학생들은 요단은 이제 보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핵심은 얘를 먼저 외우는 거고 차이점은 얘는 먼트 9 얘는 s 가 들어간 건데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일단 이 단을 먼저 외울게요 이 컨텐트 란 영어 단어는 내용 이란 뜻이 있어 내용 내용 자 피디님 영화를 봤어 피디님이 이제 여자친구한테 야이 저 영화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만족한 거야 만족하는 거야 만족한 거죠 그래서 얘가 내용이 있다는 게 만족한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외울 때 만족한 내용 시작 만족한 내용 만족한 내용 만족한 내용 하나 둘 셋 넷 만족한 내용 만족한 내용 만족한 내용 만족한 내용 이렇게 먼저 외우 알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강사 아들의 컨텐츠가 있다고 하잖아 이에 쓰가 뭘 얘기하냐면 물품을 날아내는 물품 명사용 이에요 자 여기 잠깐 목결로 와 봐 피디님 자 이런 단어가 있어 임폴트가 수입 하다지 물품이야 s 가 들어가서 뭐 시작 수입 품 어 물품 명사용 물품 명사용 물품 그럼 얘는 뭐라고 돼 익스포르트가 수출 안에 가 수출 뭐가 되고 시작 품이 되겠지 그쵸 수출품 됐습니까 수입품 수출품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로 갑니다 그럼 얘는 영어로 봐요 트리트가 이제 뭐냐면은 먹을 걸 접대해 주는 거야 먹을 걸 접대해 주는 거 어 대접하다 먹다 란 단어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잇 잇 그러면 잇츠 하면 무슨 뜻이고 트리트먼트 하면 무슨 뜻이냐 얘는 뭐냐면 대접 또는 접대 또는 접대 또 머릿결 나빠지면 뭘 써 트리트먼트 치료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제 봐봐 잘 먹이는 거니까 대접해 주는 거지 잇 잘 먹이는 거니까 그러면 트리트 이렇게 s 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 얘가 뭐냐면 접대 음식이야 접대 음식물 음식물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여러분 딥이란 영어 단어 적시다지 s 가 들어갔어 딥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는 뭐냐면 적시는 어떤 물건이야 물품 뜻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스 소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s 가 들어간 물품 명사예요 그럼 자 이리로 가보자 그럼 하나는 내용물이고 하나는 만족이에요 당연히 얘가 뭐예요 내용물이겠죠 왜 물품 명사예요 내용물 내용물 얘는 무슨 뜻이 될까 시작 만족이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물품 명사예요 알아두면 엄청 편해 알겠죠 다시 한번 s는 무슨 명사예요 물품 명사예요 s는 무슨 명사예요 s는 무슨 명사예요 됐습니까 컨텐츠 내용물 s 자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뭐가 있죠 굿즈 상품 뭐가 있어요 시작 s 물품 명사예요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해해도 좋아 s는 무슨 명사예요 물품 명사예요 s는 뭐야 물품 명사예요 시작 접대 음식물 얘는 뭐가 돼 시작 소스 적시는 물품 소스 알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컨텐츠 내용물 컨텐트먼트 뭐가 돼 만족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던 짠 끝낸 줄 알았지 잡읍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다 알지만 1학년은 조금 애매하니까 요것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은 선생님 이거는 만족한 내용을 어떻게 외웁니까 피디님 여행가 큰 텐트가 좋아 작은 텐트가 좋아 여행 갈 때 그쵸 시작 따라 봐 큰 텐트야 큰 텐트 놀러 갈 때 큰 텐트 가고 놀러 가는 거야 시작 만족하지 그쵸 작은 집보다 큰 집이 좋잖아 큰 차가 작은 집 아 이거 텐트보다 큰 텐트가 좋은 거야 시작 큰 텐트가 좋아요 만족한 내용 시작 큰 텐트가 좋아요 만족한 내용 시작 나는 큰 텐트가 만족했어 나는 큰 텐트가 좋아요 큰 텐트에 만족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제 영상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